오늘 머리 뭐 할 거예요? 오늘 저 염색하고 싶어서 왔어요 염색이요? 네, 톤 다운 했는데 계속 샴푸를 하니까 등산기가 슬슬 올라와가지고 지금 입 받으니까 약간 너무 노래가지고 톤 다운도 할 거예요, 그럼? 톤 다운 할 거예요, 오늘? 아니요, 그냥 저는 다른 색깔로 해보고 싶어요 아, 그쵸? 앞머리도 낼 거죠? 네, 저 앞머리 3명이죠 네, 앞머리 왜 이렇게 많이 길었어요? 머리를 안 줄 거 같아요 어, 알았어 오늘은 염색이랑 앞머리가 예쁘게 잘라보자 오케이 뭐, 이거 저한테 피치하고 아, 알아요 그것도 못하네요 근데 그거는 그 탑으로는 피치? 탑으로는 피치하고 있어요 유니버셔요 유니버셔요 유니버셔요? 가세요? 네, 가세요 콧콧 정말 진짜요? 네, 그런 거 같아요 네, 정말 그날의 생각만 보고 요리도 먹는 게 꼭 가봐야 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어, 그래요?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지고 있고 그 앞에서 찍고 있었지 저도 찍고 왔거든요 응 다 찍고 왔어요 네, 찍고 왔어요 네, 찍고 왔어요 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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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, 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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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, 오, 오 오, 오, 오 오, 오, 오 오 오, 오, 오 오, 오, 오 오, 오, 오 먹고 싶다고? 소녀? 소녀요? 어 나 술까요? 내가 소녀? 생일할 줄 알아? 오빠 생일 내가 일반 상관 안한다고 하면 되지? 그래요 그럼 휴수나 먹으러 왔는데 포장만 차였어 벌써 3천짜리 맛있게 먹더라고 제가 밥 한 거 안 사드리셨나요? 아니죠? 그때 네가 술 한 번 샀잖아 지갑 잃어버린 거야? 어 그거밖에 없나? 어 헐 맨날 어느 정도 먹었잖아 아니에요 맨날 어느 정도 먹었습니다? 아니 아니야 진짜요? 아닐 텐데 아닐 텐데 제가 많이.. 제가 사드렸을 텐데 네? 네 아닐 텐데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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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좀 봐봐 오 이쁘다 안 드세요? 네 색깔도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고 되게 좋다 머리가 많이 길었네요 제가 네 이제 저희 우리 촬영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한번 날 잡아서 해가지고 하면 예쁠 것 같아요 레이어드 컷 얼굴이 정말 작아 보여요 그쵸? 얼굴 작아 보인다 네 얼굴 소멸 소멸 컷 소멸 컷 네? 소멸 컷이요 소멸 컷 소멸 컷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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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밥 먹으러 갈 건가요? 네 밥 먹으면 또 찍어야겠다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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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